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유튜브 설문조사를 실시해보니까 98%가 이번 mbc 자막 사건을 자막 조작으로 보는 겁니다. 보통 시민들에게 mbc 사태는 자막 조작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여론조사하면 또 턱이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이것은 제가 어떤 사적인 이익을 개입하지 않는 순수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전에 실시된 겁니다. 이번 mbc 사태의 본질은 자막 조작이라는 것이 여건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가치중립적인 질문입니다. 3200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분명한 의도를 가진 자막 조작 사건입니다. 그게 98%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우발증 실수했다 그게 1%입니다. 잘 모르겠다가 1%인 겁니다. 3200명 정도 되면 표본수가 보통 여론 국정지도 조사의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다소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성향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표본조사가 이렇게 표본수가 크게 되면 그만큼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200명 정도가 참여해서 98% 정도가 나오면 100만 명이 참여하더라도 설문조사에 98%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한 3% 정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 통계학의 위대한 힘이고 그것이 아주 여론조사의 위대한 힘입니다. 3300명을 하든 320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100만 명을 하든 거의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안 실렸네요. 몇 시간 지난 다음에 한 7500명 정도가 참여했을 때도 거의 뭐죠 98% 정도가 자막 조작사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만 명이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10만 명이 하더라도 98%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3% 정도가 될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mbc 이번 사태를 자막 조작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분들의 정치적 성향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한번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로우님께서는 철저히 계산되고 주도 면밀한 만행이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mbc를 뭐 시켜야 됩니다.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로우님의 말씀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시행된 그런 자막 조작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희석님은 mbc가 의도가 없었다면은 소도 웃을 일입니다. 분명한 의도를 갖고 향한 그런 소위 아주 비열한 그런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사라님께서는 촛불선동으로 그동안 재미를 톡톡히 봤는데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데이비 님께서 부정선거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을 피곤케 하십니까? 좀 조용히 살자. 윤석열 이렇게 말씀하셨네. 홍반디부 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조작 수사라 한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김 제임스 님은 옛날로 따지면 이것은 영모를 범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론조사들을 하면 나오겠지만 저는 95%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대개 한 60% 이상 정도는 하도 요즘에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확신을 할 수가 없지만 98%가 자막 조작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의도와 목표를 갖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엄회하고 새 출발을 시작한 윤석열 정부를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가지고 조작을 한 거다. 그러니까 여론조작도 하는데 자막 조작은 뭐가 어렵겠습니까? 선거결과도 조작하는데 비해 가지고 자막 조작은 여러분들 코끼리 비스켓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란 것이 참 여러분들 근시한 적이 돼 가지고 자기 함께는 피해가 안 올 걸로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악이 번져가는데 그 악이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선거 문제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자식 함께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내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내 재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 사람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일 모레 산수갑산을 갈 값이라든 뭐죠? 좀 옳은 길을 걸어야 되는데 눈앞에 이익이 되지 않고 눈앞에 비용을 치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냥 다 모든 조작을 그냥 근본 조작, 치명적 조작을 다 그냥 무관심하게 되어 가지고 지금 본인이 당하지 않습니까? 재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당하겠습니까? 당하는 걸로 거치면 좋은데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자막 조작이고 어떤 거짓도 처벌받지 않는 사이니까 어떤 거짓말을 해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더라도 수사다운 수사를 받지 않는 사이니까 그런 거짓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소고발을 당하는 사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당하는 거죠. 자막 조작 사과하라. 권성동 씨가 들고 나와야 될 것은 자막 조작 사과하라는 게 아니고 선거 사기 사과하라. 선거 조작 사과하라.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진주의 박대출 의원이네요. 선거법 개정안을 무산됐습니다만 냈던 박대출 의원. 자막 조작 사과라.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 사과라. 선거 사기 사과라. 이런 걸 들고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뭐 공부들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사법고시도 통과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참 딱하네요. 예당이 이렇게 MBC 앞에 가서 이렇게 시위를 해야 될 정도니까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도 허물허물하게 봤으면 이런 짓을 하겠냐고요. 예당은 본질은 자막 조작이고 MBC를 항의 방문했는데 야당은 윤석열 사과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사실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놓고 예당과 야당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9월 28일 국민의힘은 MBC를 항의 방문해서 본질은 자막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근본 문제에 손을 안 대니까 재임 기간 내내 머저 흔들리겠죠. 그리고 2년 후에 2024년 또 4월 달에 있는 또 총선에서 그들의 의도대로 이번 지방선거처럼 또 손을 댈 수가 있으면 그야말로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름들 되는 겁니다. 박대출러 의원은 MBC가 공영방송의 본분을 잇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외국에서 구기계의 해를 끼친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아무리 외교 참사로 비화하려고 해도 이것은 실패한 보도 참사다. 박성재 MBC 사장은 즉각 사태하라. 예당 사람들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깊이 이번 기회에 반성해야 됩니다. 출범한 지 7개월째 되는 여러분들 정권을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근본 조작에 입을 다물고 묵빙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어리석기가 할 양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대개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사업을 하든지 개인 일상사를 하든지 간에 항상 문제는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인이 뭔지를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에는 부분적인 원인이 있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국가라고 해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조작 중에 조작이 생겼는데 그 문제를 전혀 손을 안 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송 조작도 생기고 자막 조작도 생기고 여론 조작도 생기고 별개 별개 여러분들 조작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쉬운 거를 최상사는 도리에 따라서 매사를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건데 최상사는 도리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뭡니까? 문제 해결책을 구하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비속어 논란 대응 일체를 거짓말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선거에서 갓 출범한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뒤엎기 위해서 벌어진 조작 사건이죠. 이번 사건의 전모가 그것이 예를 들면 어퍼컷이 될 수도 있고 잽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자막을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린다시피 호락호락 보이거나 녹록하게 보이거나 만만하게 보이게 되면 인간관계에서도 뭐죠? 항상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권력을 경영한다는 것은 절대 경밀당하지는 않아야 되고 녹록하게 보이지 않아야 되고 호락호락 보이지 않아야 되고 만만하게 안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물꼬를 돌리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일하는 거 보면 딱해요.